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많은 불법, 비리, 편법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어떤 조직이라도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미흡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어떤 직무감사라든지 그런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조직은 실현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다운 감사를 그동안 거의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인들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줬을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싫어하는 일은 일체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적폐들이 누적된 것이 한꺼번에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드러난 것은 선관위가 편법적으로 어떻게 정규직 공무원 수를 크게 늘려왔는가 이 부분이 이번에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 편법 채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 며칠 전에 제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선관위의 내부인으로 추정되는 한 분이 올린 글을 통해서 한번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원을 늘려온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선관위의 내부 문제를 소상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봐서 내부 직원이거나 아니면 선관위의 유관 업무들을 상당히 잘 아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이런 내용뿐만 아니고 여러 건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종합해 가지고 선관위의 내부고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한 이틀 전에 내보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 공무원 수를 늘려왔는가 어느 직장이나 보면 임시, 유학, 건강 등으로 일정 비율의 구성원들이 휴직을 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가급적 이런 인원들을 선거를 앞두고 6개월쯤쯤에 휴직 명령을 내려놓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가 곧 닥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업소를 하면 국회의원 들은 자기 당에 선거에서 불이익이 올까를 두려워해서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넣어서 선관위 직원 티오를 늘려주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3천 명에 가까운 그런 상술 조직으로 확대 성장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내부 문제를 아주 소상히 잘 아는 그런 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선관위 내부 고발 이렇게 해먹고 있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것이 이번에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이분 말씀이 그대로 선거를 앞두고 왕창 휴직자수를 늘리고 그것을 당기직과 같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경력직으로 채우고 그 경력직으로 채우는 과정에서 이제 고위직들의 자녀들을 대거 채용하는 이런 편법을 저질러온 것이 오늘 보도가 됐네요. 선거회에는 휴직 찬스 그 자리에는 아빠 찬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수를 대폭 늘리고 그 자리에 선관위 고위직들의 자녀들을 중도채용 경력직 채용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견제 안 받는 선관위 조직 전체가 도덕적 회의에 빠져 있다. 지난해 3구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휴직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대부분을 계약직이거나 기간제가 아니라 전규직 경력채용 방식으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식들을 경력자로 채용하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 수를 의도적으로 늘렸다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권에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직원들이 정작 자신의 본연의 임무인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하고 일부 간부는 휴직자들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지방직 공무원인 자기 자식을 전규직으로 경력채용한 총체적인 도덕적 회의 사태가 발생했다. 충분하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 사회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공직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시점이 2018년과 2022년 사이입니다. 이때는 2018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2022년에는 4.15 총선이 있었고 2021년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2020년에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던 거죠. 이 사이에 휴직자 수를 126명에서 190명으로 늘리고 공개채용은 크게 줄이고 그다음에 경력채용을 26명에서 77명으로 75명으로 늘린 거네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쓴 거죠. 선거를 앞두고 휴직사수를 늘린 다음에 그 수만큼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경력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26명에서 75명을 경력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26명에 75명이니까 한 50여 명 정도의 경력채용인데 그 좋은 자리를 그 꿀단지를 남 자식 함께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선관위 고위직절의 자녀 세습채용이 아마 드러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들 선관위의 본연의 임무가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는 건데 그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 수를 대거 만드는 그런 조직이 된 겁니다. 이것을 국민의힘의 전우택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2013년 2022년 연도별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93명 휴직자가 2020년에는 107명 1년 사이에 2020년 107명에서 2021년 또 193명으로 1년 사이 휴직자 수가 2배로 늘어났고 상반기와의 대선 지방선거가 치료진 2020년에는 휴직자 수가 19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07명 2020년 2021년 또 193명 2022년 또 190명 물론 이게 전부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육아휴직도 전체 기간의 평균값을 크게 상의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2021년과 2022년 또에는 2020년에 비해 가지고 두 배 정도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 승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대거 발생하자 선관위는 경력채용 규모를 크게 확대했고 경력채용을 2018년 26명에서 2022년 또 75명으로 4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린 거죠. 신구교용채용은 107명에서 77명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지금 채용비리범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채용들은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입이 100개라도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직 전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생계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않고 감사받지 않으니까 조직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채용비리라는 것, 현재 선관위와 관련된 채용범죄라는 것은 깃털에 불과하는 겁니다. 몸통은 선거범죄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쏘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는 득표수 조작이라는 선거범죄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 조작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바로 현재 선관위 문제의 핵심입니다. 어떤 식으로 선거를 조작해왔는가 이 부분은 지난 1월부터 선을 보였던 바로 이 도둑놈들 시리즈에 낱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취사선택했는지 국민들이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에 공직선거해부 시리즈에 낱낱이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는 5월 30일에 선을 보인 여러분 왼쪽에 있는 도둑놈들 5군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에 소상하게 여러분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 판결로 억울하게 여러분들 물러난 김태우 국민의힘의 강서 구청장 사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후보는 조작값 15%가 적용이 돼서 자신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총 득표수가 7,225표입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이 수만큼을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현 후보가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특표 조작을 위해서 사용된 득표수 정감 그런 총수는 하단에 있는 14,450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2년도 2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선관위가 14,450표를 불법적으로 김태우에게 7,225표를 빼앗고 이것을 김성현에게 7,225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2350표로 승리했다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된 가짜 득표수입니다. 여기에는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 15%를 활용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하고 나면 원래는 사전투표가 없는 상태에서 김태우 후보가 16,799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235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축소 왜곡 조작해서 이런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의 가장 핵심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범죄는 깃털이고 선거범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인 것이 바로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채용비리 외에 선거범죄 구조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밝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집권 여당의 의지도 물렁물렁한 것 같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허물허물한 것 같은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자적 양식과 소신의 바탕을 두고 제야 전문가의 그런 분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결과 득표수 조작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체제를 지키는 가장 토대이자 기둥이자 골조에 해당하는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발간된 이 도덕놈들 시리즈 대한민국 공직선거회부 시리즈를 많이 구입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고 특히 노태학과 박찬진의 첫 번째 여러분들 작품에 해당하는 여기서 작품이란 것은 득표수 조작을 위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다룬 바로 5월 30일의 선을 보인 도덕놈들 오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선거 공정성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양식과 양심을 가진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선거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기와 행동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